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조금만 비겁하면 편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4.15 부정선거에 실체를 규명하는 데 힘을 더하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면 이따금 안된 마음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가진 악조건 속에서도 투쟁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월의 국회의원, 현재 4.15 부정선거투쟁본부 일명 국투본의 상임 대표의 저는 공과 노고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경욱 전 의보는 텔레비전 앵커 출신답게 말도 잘하지만 글도 참 잘 씁니다. 때문에 그의 페이스북은 주요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와중에 4.15 총선에 관한 그 어떤 언론사들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미디어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 왔습니다. 진실이 세상 하늘 아래 낱낱이 밝혀지는 날 그리고 역사의 그의 외침과 공적을 아마도 낱낱이 기록해 줄 것으로 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비급하게 꽁무늬를 빼고 도맞추는 상황에서 정의와 선거 정의의 구현을 외쳤던 그의 언행은 우리 역사가 또 우리 민족이 기억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10월 28일 날 목요일 날 대법원에서 열린 인천연수월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이 대법원 현장에서 행한 모두 발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인 전거로서 그리고 보통 시민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계적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명문이자 명연설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모두 발언에 전부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저는 60세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법을 한 번도 어겨본 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밀린 적도 없고 병력의 의무도 병장 만기 제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경찰서에서 정가 기록을 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저는 혹시 제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첫눈 내린 새벽길 같이 새하얀 백지를 받아들였을 때의 그 기뻄은 컸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모범시민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대법관님 그랬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3월 15일 10시에 저는 이른바 패스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였습니다. 그날은 저의 코로나 자택격리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섰고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시까지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날 자택격리는 12시까지였는데 10시 재판을 받기 위해 그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이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인 대법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수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법 조언을 찾으라면 주저없이 공직선거법 제 225조를 꼽겠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6개월 안에 처리해야 된다. 바로 이 한 가지 소중한 조항 때문에 우리는 북한 독재체제와 다른 자유민주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그 힘을 주는 유일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있습니다. 그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 말고 2위를 제기하라. 그러면 국가는 가장 똑똑하고 믿을 만한 대법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 아래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는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 중요한 법조무는 여기 앉아계시는 대법관님들에 대한 법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큰 의무를 여러분의 어깨 위에 내린 것입니다. 조재현,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호신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국가가 부여한 그 숭고하고 중차대한 의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는 곧바로 이 사회의 정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대법관을 justice,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시성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만일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하면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악법을 고치고 민심을 반영한 올바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여러분 대법관들께서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신 그 장엄한 법복의 무게를 느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정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곧 불이이고 부정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 독재정권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하게 지켜온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의에 의해서 위반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4.15 부정선거가 치러진 지 1년 6개월 반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소를 제기한 지 526일이 지났습니다. 법이 규정한 180일이 지났으니 맹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여기 장엄한 대법정의 권위를 넘치는 법복을 잊고 앉아계신 대법관님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분들이 아니십니까?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혹자는 이 같은 초유의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225조는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권유조항이라면서 법체계를 농락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대법원은 훈시조항이나 권유조항을 어기도 되는 것입니까? 육법전서의 어느 조항이 대법원은 훈시조항을 어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 간이 대법정에서 대법관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저를 욕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범적인 소시민이었습니다.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혹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신호등을 지날 때도 혹시 내가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제 시간에 재판에 출석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시간을 2시간 어겼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의를 갖춰서 묻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어긴 자가격리 2시간과 여러분께서 지나치신 340일 가운데 도대체 어느 사건을 더 중요하게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 2시간의 범법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1년 가까운 범법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얼마 전 파이낸스투데이가 부정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주요 언론이 숨죽이듯 마치 전쟁터의 지뢰를 피하듯 부정성과 관련 보도를 회피하고 있는 속에서도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32.3%가 부정성과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더 충격을 준 설문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번 4.15 부정성과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63대 36 같은 비정상적인 통계 수치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대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부정성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에 명시된 재판 시한을 대법원이 어길 일이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1년 반이나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부정성과가 틀림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3분께서 23시간 동안 뜬 눈으로 지켜보시고 부장판사님들을 비롯한 대법원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한 장 한 장 손으로 센 지난 6월 28일 재검표에서 무력 300장의 표가 재표에 더해졌습니다. 전자 개표로 계시했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재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대로 재 재검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가운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모두 헌법기관입니다. 그 어느 쪽이 정의를 감출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이 될 것인지를 역사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경욱 전 의원의 대법정에서 행한 그 모두 발언을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 방송을 중재할 정도로 참 가슴에 맺히는 게 맞네요.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의 보통 시민들로 살아온 그런 삶에 많은 분들이 아마 동감할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대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체제는 정말 사악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에 의해서 체제가 변질되고 와해되는 그런 어려운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전에 우리는 가난했지만 정의와 불의에 참지 못하는 그런 기계와 또 용기를 가진 그런 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라가 소위 정의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나 그런 간절함 같은 것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권력을 훔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세력들이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지 못하고 후손들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대법관들 앞에서 행한 모두 발언에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그렇게 당신들이 많이 배우고 나라의 덕을 입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의를 저지른 데 일등공신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망감이 교체되는 걸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실과 진실이 성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정진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선거까지 이렇게 허무는 사람들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도 자식들이 있고 당신들도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느냐 어쩌면 인간들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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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